아직도 여운이 있어요. 아직도요? 아 너무 가슴 아파. 어땠어? 진짜 나는 되게 좀 충격이었어. 서현이는 거잖아. 근데 어차피 증권이랑 양육권은 받는 편이니까. 그렇지.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거야. 나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 딸을 사랑하니까 엄마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.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 보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해. 내가 보고 싶지만.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가. 이것을 쓰려고 할 때. 태주서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. 미안해가지고. 그때 떠오르죠. 행복이라는 게. 친구들이랑 어울리고. 술 먹고 놀고. 느낀 것 뿐인 것 같아가지고. 제가 태주서와 태어났을 때. 진짜 세상에.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어. 그렇게 느꼈어. 보고 싶지만. 애들과 함께 못 산다는 게. 미안합니다.